한국수자진권 슈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산업 노트 자료로서 낸드에도 볕들 날이 리포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1분기 낸드 블렌디드 ASP가 전분기 대비 20-3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낸드 전반의 수요가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엔터프라이즈 SSD는 모바일용 UFS나 PC용 SSD보다 ASP가 높은 고부가 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블렌디드 ASP 상승 기여도가 클 것입니다. 낸드 ASP 상승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낸드 재고 평가 손실 환입으로 인한 영업이익률 개선의 폭이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SSD는 응용복합 제품으로 낸드에 더해 DRAM과 SSD 컨트롤러, PCB 기판으로 모듈이 구성되는데요. SSD 컨트롤러는 하드웨어적으로 컨트롤러 칩이 모듈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이를 구동하기 위한 펌웨어인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SSD용 컨트롤러와 펌웨어는 각 고객별로 100% 맞춤형입니다. Dell, HP, 마이크로소프트 등 고객별로 다를 뿐 아니라 같은 고객 내에서도 수십 가지의 서버 라이너별로 모두 다릅니다. 해당 고객의 특정 프로젝트에 판매할 수 있는 컨트롤러와 펌웨어가 없으면 그만큼 대응 가능한 시장이 줄어든다는 의미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거의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SSD 프로젝트를 자체 개발한 인하우스 컨트롤러와 펌웨어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 증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재인데요. 전체 랜드 시장 점유율보다 엔터프라이즈 SSD 시장 내에서 두 기업의 점유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재고평가 손실 환입으로 인한 영업이익률 상승은 물론 ASP 상승에 따라 랜드 흑자 전환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까지는 수요의 절대 숫자가 크게 확대된다기보다는 공급 조절이 연장되면서 수급 불균형을 만드는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즉, 큐보다는 피해 상승으로 유지되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다만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 증가를 랜드 투자 증가로 연결시키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시장 대응을 하면서 수요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